안녕하세요. 뉴욕타임스로 읽는 윤영무의 세상읽기입니다. 140년 전, 그러니까 일본 주재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준선, 그러니까 황준원이 수신사로 일본에 온 김홍집에게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조선책략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 책에서 황준세는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막기 위해서 조선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계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요즘 사실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러시아 세력이 부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12월 26일자 톱기사에서 러시아의 경쟁국이었던 미국과 서유럽, 특히 영국이 국제 질서에서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중동 등지에서 러시아가 세력을 키우고 있다면서 러시아 민족주의를 앞세운 푸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희망은 마지막에 사라진다 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손해진 폐가 작다고 기죽지를 않고 카드로를 할 수 있는 배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쓰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경제가 지금 러시아 경제가 어렵지만은 우리나라가,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의 가장 1등의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러시아의 세력을 키우게 하는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러시아는 미래의 이데올르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흔히 서방에서는 지도자를 뽑아놓고 와라? 저 사람은 내가 뽑아줬는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이런 것을 선택의 착각 혹은 갈등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신속하게 정책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셋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하는 일을 참 마음에 들지 않아 했지만은 미국이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운영하는 것을 눈여겨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 경제 질서가 이렇게 바뀌면서 미국 경제의 역할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서 이제는 옛 규범이 사라지고 새로운 길로 세계 경제가 들어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러시아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도 많고 최근엔 동해상에 러시아의 정찰기가 출몰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북한, 중국과 한 블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보면에서 자유진영 블록에 서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22개 공화국에 46개 주 등 총 85개의 연방 주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1억 4천 5백만 명에 1인당 소득은 1만 4천 달러입니다. 적을 알면 내가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제일 각각 고도 먼 러시아 우리나라를 둘러싼 4대 강국 중의 한 나라입니다. 140년 전 조선책략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겐 4대 강국을 이용하는 외교 전략이 절실해 보입니다.